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기본서 103페이지에 나와있는 복대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전시간에 유권대리에 대해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이제 복대리인데 복대리도 유권대리 일종인데요 대리니 대리니 선임한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본인 책임이란 말은 계약 내용대로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린다 그 뜻이죠 그걸 먼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 건데 봐보세요 가부, 자 이무대리을 그러면 이무대리 누구 생각해야 돼요? 변호사 생각해라고 그랬죠? 변호사 근데 변호사가 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변호사를 또 선임할 수 있느냐 상대방은 정이 되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이 문제라고요 이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가부 법정대리 법정대리 병이 문제죠 상대방은 정이랬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까? 대리니 대리니 또 선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복대리를 선임하는 권한 그래서 복인권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물어보면 다 할 수 있죠 그냥 이렇게 보통 대답을 하시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가비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부장판사로 옷 벗은 실력이 있는 변호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수임료 많이 주고 선임을 했더니 그 사람 맨날 어디 놀러 다녀버리고요 이제 연수원 갓조로만 신빙 변호사한테 맡겨버린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복대리 선임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일도 없잖아요 다만 의료 대리행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 이번 건에 한해서 변호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호사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승낙을 해줬죠 또 여러분한테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돼요 그럼 부득이하게 어떻게 해요? 빨리 병을 보내야 되겠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죠 이때는 뭐예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승부 이렇게 하세요 승부 자 이때는 대신에 잘 아는 변호사를 보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를 보내가지고 일이 그르쳐졌다 잘못됐다 그러면 이무대리 어른 여러분 본인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말이죠 이 책임을 무슨 책임을 하라고 이름부터 전화하며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건 책임이 없다가 높아져서 이만큼이죠 그런데 친권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 당연히 선임할 수 있어야죠 복임권이 있다 그러죠 안 그러면 친권자가 로스쿨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임권이 있다 대신에 모든 책임을 져다 그 말이죠 전 책임을 져다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전 책임을 져다 그러죠 다만 의리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 여기는 자식인데 10살 먹은 애란 말이에요 승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 선임했을 때는 이거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을 진다 진다 그래요 이것은 뭐예요 책임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있다가 낮아진 거죠 낮아져서 이만큼 그렇게 가는 거죠 여기는 뭐였어요 아까 높아져서 이만큼인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시면 이제 봐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복대리잖아요 복대리는 직업이 다 뭐예요 변호사 변호사죠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럼 변호사면 이무대리예요 법정대리예요 이무대리 법정대리 이무대리다 그 말이죠 복대리는 다 이무대리예요 자 그러니까 법정대리가 선임한 복대리는 법정대리다 그러면 X죠 그죠 이무대리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법정대리다 그러면 X 자 그런데 병이 가서 누구 부동산 판로 갔어요 갑부동산 판로 갔죠 갑의 대리인 병인지 의뢰 대리인 병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본인의 대리인 그래야 되죠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무대리고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죠 자 그런데 선임은 누가 했죠 대리인 선임했지 갑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리인이 선임한 이렇게 가는 거죠 대리인이 선임한 그러지 대리행위로 선임한 그러죠 그죠 대리행위로 선임한 그런 애 있어요 왜냐하면 대리라는 것은 법조교력이 본인에게 기속하니까요 대리행위로 선임한 그래버리면 본인이 선임했단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또요 복대리가 또 재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느냐 재복임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다 이무대리란 말이에요 복대리는 이무대리죠 그럼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 없잖아요 복임권 없죠 다만 언제만 승부 경우에만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죠 그 다음에요 복대리는 종속되거든요 종속되어 마치 임대차가 있어야 전대차가 있는 것처럼 대리인이 있어야 복대리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요 갑이 의뢰계약 파이어 해가지고 대리권이 소멸해버리죠 그러면 복대리도 소멸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대리 선임했다고 대리권이 소멸해야 하네요 소멸하지 않죠 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도 소멸해버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대리권 소멸사유가 그대로 뭐가 돼요 복대리 소멸사유가 되겠죠 본사 본인이 사망하면 어때요 대리권 소멸하니까 뭐예요 복대리권도 소멸을 하는 거고 대리인의 사망파상 금치사이 있었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고 더군다나 복대리가 사망파상 금치사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대리권 소멸하고 그렇게 되겠죠 종속된다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정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의하시면 복대리는 별로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103페이지 보면 양그로 이번에 법률적 성질을 보면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고 이번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다 그랬죠 대리의 행위로 선임한 자가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104페이지 보시면 거기 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인권 나오죠 대리인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게 임의대리잖아요 대리는 승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복인권 없는데 승부 경우만 있다 그 말이죠 121조 보면 이랑 전조규정에 의해 뭐예요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한 경우 승부 경우죠 승부 경우 본인에 대해서 대리는 본인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어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항 내용은 뭐냐면 자 갑이 을한테 그러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럼 몸조리 잘 하시고요 대신에 나는 병별도사가 마음에 들던데 병별도사로 선임을 해주세요 갑이 지명을 했죠 물론 병에게는 누가 전화해요 을이 전화하죠 그렇죠 그래서 선임은 을이 하지만 갑이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지명했단 말은 결국은 갑이 선임한 것하고 똑같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을은 선임 감독상 책임도 지지 않아요 다만 을은요 병하고 잘 알기 때문에 병이 또라이면 그게 또라인데요 하고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했을 때만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항 보면 대리님 본인 지명에 의해 복대를 선임한 경우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서 그게 또라인데요 그 말이죠 본인에게 대한 통지다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런데 거기 교재 보면은요 우리 그 판례를 보면 이 승인자들 본인의 승낙 본인의 승낙과 관련해서요 대법관도 옷 벗으면 변호사가 된다 그래서 변호사의 이 예의적인 복인권 본인의 승낙이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높게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남의 일은 굉장히 좁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거기 맨 아래에 동그라미 3번 본인 승낙과 관련된 판례 있잖아요 교육본 보면 자 변호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리의 목적인 법률형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그랬죠 그죠 자 이때 본인이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아니 변호사 선임하면서 복대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 내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높게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나 면 봐 보세요 남의 일은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에서 현대아파트 분양할 때 직접 분양 안 하고요 분양 대행사들한테 수수료 굉장히 많이 줘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채당 천만 원씩 주고 분양을 맡겨요 왜 그러냐면 분양을 잘하니까 그런데 이 분양 대행사가 대대행이라고 그러는데 천만 원 중에서 300만 원 자기가 딱 따먹고 700만 원만 주면서 또 복대리죠 대대행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럴 바에야 본인이 당연히 뭐예요 처음부터 대대행 한 사람에게 대대행을 수여했겠죠 그래서 오피스텍 분양업무나 아파트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대리인 능력에 따라 분양사업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복대리 선임에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양가로 2번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나오죠 122조인데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은 없고 부, 부만 있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 전조일항에 정한 책임이 뭐예요 선임감독상 책임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복임권이 있다고요 언제든지 그리고 한가로 2번에 모든 책임인데 무과실 책임이라고 나오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대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넘겨보시면 나머지는 뭐 별거 없는데 양가로 4번에 복대리인이 또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느냐 그럼 이무대리로 생각해버리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복대리권 소멸, 대리권 소멸 사유가 그대로 복대리권 소멸 사유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대리 정리하시고요 이제 107페이지 보면 묵권대리가 나오죠 그죠? 묵권대리 나오는데 대리권한이 없는 자죠 그죠? 아무튼 묵권대리도 어떻게 여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부, 대리인, 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리행위로서 나타나야죠 그런데 얘가 대리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묵권대리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묵권대리인데 묵권대리는 108페이지 펴보시면 메뉴에 양가로 2번에 종류가 뭐가 있어요? 표현대리가 있고 협의의 묵권대리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표현대리도 묵권대리 묵권대리 묵권대리예요 묵권대리인데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그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표현대리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 나를 찾아왔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회사 이사라고 명함을 줘요 이사는 당에 대리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회사가 되겠죠 회사 보육은 부동산이 있는데 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습니다 내가 사겠다 했어요 사겠다 했는데 난 이 사람이 진짜 그 회사 이사인지 얘는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전화했거든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을 했죠 대리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갑회사 대리인 을 그죠? 이사 그리고 병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영업부 직원에 불과했는데 우리나라 그 조그마한 회사들은 영업부 직원들한테 이사 명함 봐주면서요 좀 뭐 물건 좀 팔아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직원들은 위임장이 없는 한 대리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보였죠 보였죠? 대리권이 없으니까 보여요 무권대리잖아요 보였는데 그 외관 부여라고 그러는데 명함 직함에 의해서 그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부여한 자가 누구예요? 본인 회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지어라 그 말이죠 본인 책임이 된다는 말은 계약 내용대로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린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그래요 표시의 표현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대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때 표현대리는 항상 상대방은 선입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돼요 어땠어요? 내가 본인 회사한테 확인했잖아요 나는 무권대리는 몰랐죠? 모르는데 과실이 없죠 이러면 결론이 뭐예요? 팔린다 안 팔린다 표현대리는 팔린다 계약 내용대로 팔린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런데 표현대리는 이건 말고요 126조에서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가 있어요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올권대리라고도 그래요 올권대리라고도 그러는데요 요건은 똑같아요 상대방은 선입 무과실이어야 돼요 법정은에는 여기는 정당한 이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것을 선입 플러스 무과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129조에서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은 어때요? 선입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이게 뭐예요? 명함 직함준 사례죠, 그죠? 명함 직함준 사례 자, 그런데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그랬죠, 그죠? 이건 뭐냐면 이거는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뭐예요? 월권 행위를 했다, 그러죠, 그죠? 월권 행위를 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저당권 설정하고 돈 좀 빌려와 저당권 설정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런데 위임장을 적을 때 그러면 자, 여기 부동산 표시한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사람들이 위임장을 잘 안 적어 봐가지고 부동산 표시한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한 대리권 수여함 그냥 이런 식으로 마치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위임장을 잘못 적어줘버린 거죠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버렸냐면 그 대리인이 아예 팔아버렸다 소유권 이전해버렸다 팔리냐? 그 말이죠 팔려버려요 왜 그래요? 상대방은 위임장 보고 아, 여기는 소유권이죠 매매에 대한 대리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묵건대를 몰랐죠 모르는 게 가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팔려버려요 왜요? 본인이 뭘 잘못했죠? 마치 포괄 대리권 매매에 대해서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위임장을 잘못 써주죠 외관을 부여했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친족상속법에 나옵니다만 부부간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그래요 부부간에만 그래요 부부간에 그래서 일상가사에 대해서만인데 부부간에 위임장이 없어도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죠 일상가사 대리권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부인이 집 앞 수퍼에서 외상으로 10만 원의 사람 가문이 샀다 그러면 수퍼주인은 퇴근길 남편한테 1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밥도 따로 먹어요 해봤자 소용없다고 해요 다 기본 대리권으로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인이요 일상가사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거죠 뭐냐면 남편명이 부동산을 팔아버렸다 소유권 이전 혹은 저당권 설정 이렇게 해버렸다 그 말이죠 팔아버렸다 그랬을 때 문제라고요 자 이것은 우리 판례가요 조금 나눠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내주겠어요 팔린다로 해주겠죠 팔린다 그럼 표현들이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구성은 어떻게 해주냐면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는데 올권 행위를 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 선의 무과실이다 인정해줘야 팔린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인정해 주더라고요 판례 읽어보면 별말을 다 해요 부부간의 금술이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부인이 금검 전략하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죠 결론 팔린다 그러나 남편이 중동으로 돈 불러 간 사이에 부인이 바람나가지고 부동산을 팔아먹으려고 했다 결론 안 팔린다 해주겠죠 이런 구성은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똑같아요 기본 대리권이 있고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고 소유권 이전이 있죠 올권 행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해버려요 여기서 자 뭐라고 빨리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부인이 남편명이 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하는 것은 상내적인 흔히 있는 일이 아닌다 그러면 상대방으로서는 훨씬 더 많은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봤다 그럼 정답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표현대리 부정 이렇게 해버린다고 표현대리가 부정돼서 뭐가 돼버리냐면 협의의 무권대리가 돼버립니다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면 누구? 무권대리인 부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법무사한테 등기신청 대리권 주잖아요 그럼 위임장을 줘야 되는데 법무사들이 보통은 위임장 잘못 적어오고 그러면 또 뭐 반려해서 다시 가져와라 막 귀찮잖아요 그래서 흔히 뭐라고 해버리냐면 그냥 인감 도장하고 인감 증명서 두 통 떼다주세요 그냥 그래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인감 유미에서 작성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줬더니 뭐 흔히는 아닌데 천만 건, 이천만 건 만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요 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 그 인감 도장 가지고요 위임장 위조해 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1억 원이 빌린 게 있는데 대물 변제로 소유권 이전해줘버린 거예요 소유권 이전해버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뭘 잘못했느냐 우리 판례에서는 인감 증명서만 준 것은 별도 대리권 수여 표시로 보지 않는데 인감 도장을 줘버린 것은 별도 대리권 수여로 봐버려요 그래서 그 도장을 준 잘못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판례가 뭐가 중요하냐면 등기 신청이잖아요 등기 신청 어디 가세요? 국가기관인 등기소 가서 하죠 국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게 뭐예요? 공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법상 행위라 그러나 대물 변제는 뭐예요? 사법상 행위죠 따라서 기본 대리권과 올권 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올권 행위라는 것 자체가 우리 뭐예요? 우리 대리 행위로 한 게 뭐예요? 올권 행위죠 대리 행위가 올권 행위라는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기로 했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갑이요 저한테 위임장을 줬어요 위임장을 주면서 대리는 의리죠 그러면서 저당권 설정하고 돈 좀 빌려와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정은행이 이제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부산에 있는 정은행이 가장 이자율이 쌌어요 그래서 KTX 타고 내려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로또가 당첨돼서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야 그냥 와 그런 거죠 숙권 행위 철에 파이어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야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그래도 여러분이 미안한데 그냥 와 그러면 숙권 행위 철에 대리권 소멸했죠 그런데 내가 무슨 마음인지 자 대리권 소멸했잖아요 소멸했는데 부산 내려가서 그냥 그대로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은 유효가 돼버리죠 왜요? 상대방 은행으로서는 위임장 그대로 가져왔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손님 무과실이니까 그럼 본인은 뭘 잘못했어요? 숙권 행위 철에 했으면 위임장도 뺏었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위임장을 그대로 준 상태로 이 세상에 내보낸 거 그 외관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대리권이 소멸해서 나는 복대리권도 없는데 내가 부산내리 가서 복대리를 선임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당권 설정했을 때도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요 어느 경우든지 간에 고난을 넘어버리죠 그러면 고난 넘는 표현대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한테 또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대리권 수여하면서 포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위임장을 잘못 적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부산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파이어 그랬죠 그렇죠? 파이어 그래서 대리권 소멸했어요 소멸했는데 그러면 복인권도 없겠죠? 그런데 내가 복대리 선임을 했고 얘가 저당권 설정이 아니라 대리권 소멸 후에 다시 뭐를 해버렸어요? 팔아버렸다 고난을 넘어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난 넘는 표현대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팔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난 넘는 표현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은 표현대리권이 될 수도 있고요 복대리권이 될 수 있고 더군다나 대리권이 소멸해서 복인권이 없는 자가 선임한 복대리권한도 고난 넘는 표현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꽤 어렵지만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대리권 수여 표시라는 말 자체가 임의대리예요? 법정대리예요? 이건 뭐예요? 임의대리죠 임의대리 수여 표시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만 법정대리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는 어때요? 임의대리죠? 여기는 뭐예요? 법정대리잖아요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정대리권이에요 자 그리고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도요 임의대리도 되고 법정대리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하시라고요? 대리권 수여 표시 말 자체가 임의대리니까 여기만 법정대리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아무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린다는 뜻이 팔린다 아셨죠? 자 그럼 봐보세요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이 있죠 이건 무효죠 무효 무효죠?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근데 그것을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이도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OXX 왜요? 표현대리는 팔린다는 말이니까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은 무효로서 안 팔리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면 X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기출문제로 몇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유사한 질문인데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자 학교 법인의 재산이에요 그러면 애들 뛰어노는 운동장이나 공부하는 학교 건물이 있겠죠 이 학교 재산을 함불로 처분해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법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학교 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려고 그러면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허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이 만약에 허가 없이 처분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무효가 돼야죠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린다가 돼야지 이사장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올권 얘기를 했으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래버리면 팔린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지문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중문중 있잖아요 김혜기 임시 김수랑파 그 종중 기본재산 처분할 때는 거기 사원총에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처분하는 계약을 했다 무효 안 팔린다가 돼야지 만약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래버리면 팔린다는 뜻이니까 X 아셨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 보면 오른쪽 109페이지 와보세요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 죄송합니다 108페이지 보세요 거기 표현대리에서 맨 아래 한가루 2번에 표현대리 본질 나오죠 표현대리는 두 번째 줄 보세요 또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무권대리란 말이에요 유권대리가 아니라고요 또그라미 2번 따라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 주장에 포함될 리가 없잖아요 모순이니까 따라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요? 본인이 책임지는 본인이 책임 본인 책임인데 전적인 책임을 져야지 상대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그 말 나오죠 그죠? 이게 뭐냐면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과실을 8대2로 정한다 7대3으로 정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과실상계 퉁친다 과실상계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우리 민법 공부하면서 과실상계 적용되는 거 없다 그냥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과실상계 적용되는 거 없어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면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대리,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표현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다 그러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숙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따라서 관련 판례보면 아까 설명드렸죠? 속지 마시라고요? 학교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 결정 없이는 이를 대리해서 재산을 처분할, 처분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행위의 강연에서는 무효 이렇게 돼야죠 무효 그래야지 126조 권한 없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그러면 X 아셨죠? 이런 식의 문제라고요 자 그러면 한가루 3번에 표현대리 종류 세 가지 나오죠?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양가루 2번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죠 125조 그런데 표현대리는 법조문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이 내용 자체를 아셔야 돼요 내용 자체를 아셔야 되는데 한가루 2번에 성립요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본인이 제3자에 대해서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하여야 된다 그랬죠 리음번에 보면 대리권 수요 표시 상대방은요 특정 병에게 할 수도 있지만 정에게 할 수도 있지만 특정 병 정에게 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대리권 수요 표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신문광고 등이나 혹은 명함 직합물 준 사례 그랬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110페이지입니다 디귿번 타인에 대해 자기 명의 사용을 허락 묵인하거나 사회 통념상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제3자가 믿을 만한 직함 명함 사용을 본인이 묵인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관련 판례 보면 1번의 동그라미 1번 보면 호텔 등 시설 이용 우대용 모집 계약을 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 대리점 연락사무소 명칭을 사용하게 했다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매도인이 매도 증서에 매도인에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옛날에 있었던 건데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타인에게 겨부한 거 그랬죠 이런 것들도 보여요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본다 그랬죠 그런데 2번 대리권 수요 표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이렇게 위임장 준 거죠 그럼 대리권 수요 표시인데 오직 인감증명서만 준 것은 대리권 수요 표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인감 사용의 부수에서 그 확인 방법으로 사용되며 인감도장 즉 인장 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는 어떤 증명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만의 겨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무권대리인이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해야지 만약에 범위를 넘어버렸다 그러면 126조 권한 넣는 표현대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3번 통지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했어야 됐고요 4번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그랬죠 입증 책임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3번 적용 범위 보면 125조 대리권 수협표시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랬죠 오른쪽 오시면 효과 누가 책임진다고요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랬죠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지 동그라미 3번 표현대리는 경우 본인이 책임지지 표현대리인데 무권대리인이 책임진다 이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다 그럼 누가 책임인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4번은 좀 어려운 건데요 표현대리는 누구만 표현대리나 팔린다 누구만 주장할 수 있냐면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주장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은요 만약에 팔린다 하고 싶으면 굳이 표현대리 주장하고 뒤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인정 추인해버리면 되거든요 무권대리 추인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요 양가루 3번 권한 넣는 표현대리 올권대리라고도 하죠 그죠? 한가루 2번의 요건 보면 동그라빛 1번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아예 기본 대리권이 없어버리죠 기본 대리권이 없어버리면 권한 넣는 표현대리나 대리권 소멸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올권행이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소멸했다 그러죠 여기는 기본 대리권이 없어도 되지만 여기는 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요 이 기본 대리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역번 공법상 행위도 된다고요 등기신청 행위 그런데 올권행위 대물변제도 된다 그 말 나올까요? 리언번 일상가사 대리권도 된다고 그랬죠? 기역번 표현대리권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리얼번 복대리인도 된다고 그랬죠? 이때 대리인이 임으로 선임한 복대리를 통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126조 권한 넣는 표현대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랬죠? 그렇게 보세요 사실행위 이런 건 보지 마시고요 더군다나 관련 판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세 번째 줄에 나오죠 파이어 그래서 대리권이 없으니까 복인권도 없겠죠? 복대리 선임 권한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 권한도 보여요 권한 넣는 표현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동그라미 2번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어야죠 기역번에 보면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와 기본적 대리권이 반드시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니은번 대리행위를 꼭 해야 돼요 대리행위를 해야지 마치 대리인이 대리인이 내가 마치 뭐죠?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마치 본인인 것처럼 아까 뭐였어요? 내가 남편이야 이런 경우에 있죠? 본인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대리행위 자체가 없잖아요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정당한 이유 이건 선임 무가실을 말한다 자 그러면 D급법 판단식이 민법에는 특별한 거 없다 그러면 판단식이 뭐 이런 거 물어보죠 기준점으로 다 뭐예요? 계약시란 말이에요 계약시 법률행위시 대리행위시 입증책임 보지 마라 그랬죠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3번 적용 범위 보면 이무대리법정들이 다 되고 효과 똑같죠 넘겨보세요 114페이지 보면 양가로 4번 대리권 소며로 표현대리 나오죠 그죠? 한가로 2번에 성립요건 보면 동그라미 1번 기존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을 것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기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해야지 또 권한을 넘어버리는 뭐예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되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그랬죠 그죠? 자 적용범위 이무대리법정들이 다 되고 효과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5페이지 협의의 무권대리 나오죠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인데 자 협의의 무권대리는요 자 가보시면 철없는 자식사례라고 그랬죠 그러나 어차피 현명이 돼야 돼요 갑 대리인 을 이렇게 적은 거죠 그죠? 갑 대리인 을 그랬는데 그리고 상대방과 계약을 했는데 철없는 자식이 집에 있는 아버지 인감도장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위임장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무권대리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본인 부동산 안 팔려요? 누가 책임지느냐? 무권대리니 책임지 어떤 책임지냐면 135조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건 누가 선택하냐면 상대방 병이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이행 선택했는데 본인 추진 안 하면 결국 이행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뭘로 가겠어요? 손해배상으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요 의리요 의리 무권대리임을 병이 처음부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 책임 물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요 의리 18살 먹은 미성년자래요 제한능력자다 그럼 우리 법이 되도록 보호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요 끝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철없는 자식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니 기왕 이렇게 된 거 팔리는 것으로 하자 인정 추인할 수 있다고 추인 추인 이게 바로 묵권대리 추인이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무무토 거기서 나왔잖아요 첫 번째 무무토 그래서 첫 번째 묵권대리 추인이죠 무무토 왜 나왔다고 그래서 유동적이요 추인의 소급표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랬었죠 그래서 추인하면 계약시로 소급해서 유권대리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유권대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유권대리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결국 팔린다 그 말이 되죠 그런데 이 추인의 의사표시는 의뢰게 할 수도 있고 병에게 할 수도 있고요 정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정에게도 할 수 있다 그래요 다만 의뢰게 했는데 병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아직 추인의 효력을 갑이 병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뢰게 했어도 병이 알고 있었을 때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혹시 추인할 마음 없으세요? 최고할 수 있는 거죠 최고는 누구에게 하요? 갑에게 하는 거죠 추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추인하겠다는 거예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거절 민법에서 최고했는데 대답이 없다 현재 상황에서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절도 갑의 권리죠 갑의 권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건데 이제 병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귀찮다 없었던 일로 해 이럴 수 있다고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철회해 버릴 수 있다 그래요 철회 철회는 누구에게 하냐면 갑에게 할 수도 있고 의뢰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자 방향을 보세요 두 방향인데 철회는 세모 두 가지 자 이렇게 그림으로 눈을 찍어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자 철회는요 추인 해버리면 철회 못해요 그러니까 추인 전에만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갑의 의뢰게 추인했더라도 병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추인의 의뢰게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철회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처음부터 무권대림을 알았던 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 내용을 딱 집어 넣기 전에 여러분 아 철회는 세모가 두 개였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 글이 여기서 화살표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갑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을이 본인을 상속했어요 단독 상속했는데 이때 본인의 지위에서 거절할 수 있느냐 못한다 왜요 어차피 을이 책임져야 되니까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공부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다만 자 이 추인은 묵시적 추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니까요 병이 매매대금 준 거 전부 일부가 본인 통장으로 입금이 돼 있고 본인이 받았더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추인이죠 추인 추인한 거죠 또요 우리 아버지 부동산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렸는데 은행에서 독적 들어오면 그게 뭐냐 모른다 이래야 되는데 또 유예신청을 해버렸다 1년만 연장해주라 이런 게 다 뭐예요 추인이죠 또 을이 팔고 났더니 갑이 인도해버렸어요 열쇠 넘겨줬다고요 이런 게 다 추인이 되는 거죠 다만 아들인데 어떻게 형사고발까지 하겠어요 장기간 방치하면서 형사고발하지 않았다고 돼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요 자 그래서 교재 115페이지 보면 협의의 묵권대리 나오죠 그죠 거기 보시면 116페이지 양가로 위버 계약의 묵권대리인데 거기 보시면 법정 보세요 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요 자 132조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은 병에게 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대항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 안 때 있죠 그죠 추인 사실 안 때는 주장할 수 있다 133조 무무토 나오죠 묵권대리 추인은 그 의사표시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언제? 계약 시에 소급에서 유동적 무효조죠 그죠 그러니까 소급표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그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와보세요 오른쪽 오시면 면 뭐가 있냐면 아 아 디귿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디귿번 상대방 나오는데 추인은 묵권대리 묵권대리 직접 상대방 또는 그 묵권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법률관계 승계 정의에게도 할 수 있다 그 말 나오죠 오른쪽 오시면 관련 판례 나오죠 묵시적 추인은 인정되는 경우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1번 묵권대리 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의 일부를 본인이 수령했다 이런게 왜요 묵시적 추인이 되죠 2번 묵권대리인이 차용한 그본의 변제기대 채권자 은행이 본인 아버지에게 변제를 덕촉하자 본인 유예를 요청했다 묵시적 추인이죠 3번 본인 장남이 서류를 위조해서 매매한 부동산을 본인 아버지가 매수인에게 명도했다 왜 열쇠 넘겨졌다 묵시적 추인이죠 그러나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번 본인이 묵권대리를 알고서 장기간 형사소수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본인이 묵권대리 행위를 알고서도 이를 제기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방치한 경우도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안했죠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본인은 추인 거절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면 묵권대리와 상속 기억번 묵권대리인이 뭐예요 본인을 단독상속 했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묵권대리 본인을 상속했을 때 묵권대리에게는 확정적 유효로 된다 본인이 책임진다는 것이니까 뭐예요 팔린다 그 말이죠 이 경우 묵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근절하는 것은 금반원 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왜 자기가 어차피 책임질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넘겨보시면 니은법 자 이것은 본인이 뭐예요 묵권대리인을 상속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때는 뭐예요 본인 지위에서 거절할 수 있을 텐데 니은법은 시험 잘 안 나옵니다 묵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가루 2번에 상대방에 대한 효과 나오죠 131조 상대방은 최고권 나오죠 최고권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전에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체구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추인 한 것이 아니라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야죠 134조 상대방은 철회권 나오죠 그죠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밑줄 그으세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죠 추인이 있어버리면 철회 못한다고요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해서 두 방향이 있죠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밑줄 그으세요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으면 안때 그러하지 않는다 세모죠 그죠 세모 두 개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맨 아래 한가루 3번이죠 135조 책임 다른 자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요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누구 선택에 따라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처음부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책임 묻지 못해요 또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19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단독행위 묵권대리 나오는데요 이런 것은 보지 마세요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자 우리 어땠어요 대리 다 끝났죠 그죠 대리 다 끝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리는 네 파트 결론을 알고 하나하나 딱딱 끊어서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공부를 하시면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씩 문제 풀면서 살도 치시면 여러분 대리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다 마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이 시간에 이어서요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기출문제 풀이할 것이니까요 자 기출문제로 옮겨서 들으시길 바래요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